마이크로 2 베이스 배지버스였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이스 리뷰에서는 바로 EBS의 마이크로 베이스 2 모델을 해볼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승채씨가 되게 오랫동안 쓰셨던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기어 소개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49만 9천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트상에서 저희가 20% 적용해서 39만 9천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BS에 워낙에 베이스 이펙트에 명가하기 때문에 예전에 승채씨가 한번 EBS병 걸려가지고 보통 베이시스트한테 한번 찾아온다는 그 EBS병 걸리는 시기 있잖아요. 저는 EBS가 참 좋네요. 그래서 EBS도 그냥 병이 오는게 아니고 꼭 블랙라벨병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와서 블랙라벨로 EBS에서 할 수 있는 임팩터들 진짜 달달달 긁어모으면은 보드에 한 500만원 쓸 수 있거든요. 꽤 되죠. 그 정도 되죠. 그쵸. 그때 승채씨가 얘기했던 아 나 이렇게 라인업을 짜고 싶어 했던 EBS 블랙라벨 드림 라인업이 견적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케이블까지 하고 400만원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EBS병이 완치가 됐는데 뭐 완치라기보다는 다시 잠복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 EBS병의 한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만족하면서 오래 쓰셨던 그 프리앰프 DI AB박스 반갑네요 되게 네 바로 그게 이 마이크로 베이스2입니다. 이 마이크로 베이스2를 저기 사이트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직접 설명해 놓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s a preamp 프리앰프고요 그리고 AB박스 and D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앰프이자 AB박스이자 DI이고 그리고 오버드라이브고 헤드폰 앰프고 그리고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좋긴 해요 맞아요 진짜 뭔가 그 가격대에 가장 필요한 기능들을 아주 알차게 담아낸 그냥 뭐 올인원 제품이죠 말 그대로 이것만 들고 다녀도 솔직히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 하면은 딱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귀찮은 거는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또 안 좋은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 좋은 거는 쓰고는 싶은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기가 찾아서 쓰진 못하고 그래서 올인원 제품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스킨 로션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약간의 살짝의 그런 뭐 썬블록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 즐겨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로 끝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이 딱 맞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AB 박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기타 한 대를 연결해 가지고 뭐 A, B, C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놓고 쓰는 것처럼 보내는거죠 보내는거죠 이렇게 보내는거 해서 AB 박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AB 박스는 지금 인프 쪽으로 이렇게 AB를 분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AB를 연결을 할지 분리를 할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AB를 꺼버리고 이렇게 연결 연동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를 다 써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 채널만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B에다가 꽂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B는 그쵸 지금은 지금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B에다가 베이스를 꽂아놨다라고 하면은 B에다 꽂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 네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이러면 소리가 어떻게든 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AB를 합쳐버리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뭐 DI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주고 있고요 밸런스 아웃풋이 있고요 이쪽에 뭐 그라운드 리코스랑 스피커시물이랑 뭐 프리큐, 샌드 리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프리앰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DI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AB 박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뮤트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자 FX 미스를 통해서 샌드 리턴에 장착된 이펙터를 활성화 시키실 수가 있고요 튜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공간이 실제로 밖에 있진 않지만 진공간 사운드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헤드폰 앰프를 3호 잭으로 꽂아서 바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프리앰프 부분을 보면 되겠죠 프리앰프 기능을 간단하게 먼저 주파스 대역을 설명해 드리자면 베이스는 100Hz 대역을 만져주고 트래블은 10kHz 대역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5dB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를 하게 되면 10kHz 대역에서 15dB가 게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50에서 2000Hz까지 왔다갔다 하고요 Q값이 0.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2dB까지 가능하네요 자 부스트 컨트롤은 30dB까지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컨트롤도 35dB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프리앰프를 만져 볼게요 베이스 트래블 브라이트 자 그럼 이번에는 미드를 조절해 볼게요 미드 로우로 가볼게요 50까지 가네요 이건 거의 베이스에 가깝죠 이 정도 되면은 250에 다 해놓고 빼면은 이 정도 빠지고요 미드 하이를 빼볼게요 네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EBS의 특징인데 노브를 끝까지 돌려도 과한 소리가 안나요 딱 들을만하게 한계점까지 세팅을 해놔서 엣지 이렇게 올리면은 사운드가 확실히 밝아진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올려볼게요 드라이브 즐거움 되게 좋습니다 네 아아 수강합니다 엣지랑 브라이트 트래블 엣지랑 조정해서 얼마든지 뭉근한 사운드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엣지 열어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튜브 시뮬레이터도 껐다 켰다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미들 레인지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들 레인지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도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보컬을 피해가고 싶다고 하면은 중간 레인지에서 살짝 빼주시면 되겠고 베이스의 정체성을 좀 더 살려주고 싶다고 하면은 미들 하이에서 살짝 올려주시는 것도 추천할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부스트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이 채널이 선택되는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A 채널만 쓰고 네 딱 세팅을 해 놓고 이렇게 되면 사운드가 안 들리는거죠 다음번에 딱 누르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을 세팅해서 이렇게 두가지의 엣지랑 드라이브 같은 양들을 미리 조정을 해 놓으시고 쓰실 수 있다는거 아주 편안한 세팅값이 되겠네요 네 부스트는 지금 양쪽으로 다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B 채널을 이렇게 해 놨을 때 드라이브를 양을 많이 주려고 하면은 볼륨을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개인 부스터처럼 이 부스팅을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A로 돌아왔을 때 이 값을 이렇게 좀 어느정도 올려 놓으시면은 B로 갔을 때 부스트 값에 따라서 상당히 B를 많이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질감 좋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앰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까지 두가지 채널에서 알아봤구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올인원 제품 EBS 마이크로 베이스2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승재씨 이거 실제로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요런 요런 이제 하이 느낌이에요 하이가 하이 질감이 네 베이스 칠 때 되게 이쁘게 나오는 질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엣지를 잘 쓰면은 네 이제 이 엣지가 이제 브라잇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이 느낌이랑 깔깔해지는 점이 이 느낌이랑 여기서 이렇게 치는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이제 느낌이 이제 살짝 틀려서 그런 차이에서 엣지를 많이 쓰고 이제 미들이 역시 다른 그 프리앰플이랑 비슷하게 미들 대역이 이게 잘 먹어서 응 뭉근하게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뿐만 아니고 조금 요 대역을 깎는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되게 이쁜 하이 소리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하이 소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베이스의 성향의 레인지를 뛰어넘는 그런 사운드 세팅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진짜 업톤 밸런스 진짜 좋아요 네 요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할때도 대기실에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연습하시면 되겠구요 드라이브 질감 워낙 좋구요 드라이브 질감 진짜 좋아요 네 AB를 통한 채널2채널을 통한 활용도도 상당히 좋구요 녹음할때도 진짜 좋아요 녹음할때도 네 밸런스도 되게 좋아서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dB 있네요 이렇게 해갖고 네 액티브랑 패시브 맞춰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마이너스 10dB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EBS의 마이크로 베이스 2 같이 살펴봤구요 승채씨가 실제로 사용하셨던 기어이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기어라고 봐도 되겠죠 네 EBS 다음 시간에는 진공관 달려있는 오버드라이브가 준비 중입니다 벨브드라이브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구요 오늘 마이크로 베이스 승채씨 부터 보러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주평 이 정도면 완벽한거 아닐까 이 정도면 완벽한거 아닐까 이 정도면 완벽한거 아닐까 네 저는 귀찮아하면서도 좋은걸 포기 못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되십시오 네 네 39만 9천원에 있는 가격에 맞춰서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네 네 네 36대면 9.0입니다 네 8.0 역시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의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EBS 마이크로 베이스 같이 보셨구요 다음 시간에는 벨브드라이브 DI 역시 DI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또 벨브드라이브까지 잡아주는 진공간 드라이브 네 진공간 드라이브 그리고 12AX7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공간 드라이브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케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쪼핑 resulted 승 LOTTO 스튜 attic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